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안녕하십니까 여러분. 오늘은 깨겠습니다. 오늘 보시는 분들은 알꺼에요. 뭔가 느낌이 다르다는거에요. GG 와 천 됐어요. 네 맞아요. 다음 게임 가겠습니다. 게임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힐링 게임입니다.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시는데요. 저번에 했던거는 1이었구요. 이번엔 2입니다. 힐링 게임으로 힐링하겠습니다. 뭐지? 뭐 뭐야? 그냥 그냥 이겨줘 와 잘 잘 나이스 캐리 맞아줘 좀 아니 아니 좀 앞에서 좀 쳐줘 일단 날아가 오케이 윈윈윈 질수없다. 질수없다. 말했어? 질수없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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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질수있노? 질수없는데? 질수없olved 질수없어? идет 아아... 헤드에이크 헤드에이크 아 이 세트이씨 우리 팀에서 제일 제일 진짜 죽어도 되는 사람 세트 상관없어 진짜 의미없는데 세트 진짜 의미없어요 저거 진짜 적팀이고 세트 잡으러 간 거 진짜 룰을 못하는 거야 지금 진짜 룰을 못하는 거야 지금 망했다네 형 다시 쓴 좋아가 골드맨은 살짝 밸런스 패치 해 줘가지고 서퍼템으로 할게요 유미? 그거 유미할게요 막씨에서 돌면은 비교 타이밍 스펠도 좀 써줘고 바로 띠깽하네 어? 어? 가버렷! 어이구 뭐야 이거 괴물이잖아 저거 내가 괴물인데? 제가 괴물인데? 슬플 הבן subs 이게 괴물하는 어두운 스스랍 쇼커비가? 쇼커비 얘기했지만 나 먹은 적 없어 누구야? 내년 3월인가 어딘가 먹기로 했는데 갑자기 사라졌어 내 인생 유일한 낙중인 하나가 사라졌다 버킷리스트 하나가 사라졌다 근데 제가 과자를 별로 안 좋아해요 쟤이 나 이거 심심하다 나무 이렇게 돼 3월 23일 이 일을 한 지도 2년이 훌쩍 지났네 야하 어느 A상형 시가 봐야 할 참 밝은 사람인가 자 이제 이건 바뀌었습니다 제 2, 3형은 몰라요 이건 아닙니다 일단 다시 루즈코비 가져갈 클렌징 폼 하나 사야 되는데 추천 좀 해주세요 제가 원래 쓰던 게 두 개였는데 하나가 갑자기 터져있던데? 민영이 형은 의심하고 있긴 한데 아직 얘기는 앞서긴 했어 내 이야기가 왜 나와? 안에 있던 내용물이 다 없어졌잖아 끈적끈적하고 내 이름이 왜 나오냐고 내 이름이 왜 나오냐고 아니 내 거 클렌징 거 새 거 하나 있거든? 이게 안에 있던 게 다 사라졌어 그 탁자에 올려져 있는 거 어떻게 생겼는데? 약간 민트색의 흰색 위에 있는 민트색이 있고 아래 흰색이야 어떤 구조인데? 아 그 뭐라 하지? 펌프형? 이건데 위에 케이스 씌어져 있고 어떻게 된 거야? 비치 못할 사연이 있었어 하아 비싼 돈 주고 산 건데 이거 아 스타트 하기 싫냐 왜? 뭘 해야 될까? 사람들이랑 같이 게임하고 싶은데 같이 게임할 사람이 없어 시참을 하자고? 시참 할 게 있나? 갈색 폰이 뭐예요? 그림 맞추기? 잘 그렸다 근데 현실적이지는 않네요 이렇게 4명이 빵 터지는 경우는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 걸까? 레전드 좀 해라 kort? 탭 Regardless 오늘 뭐는